. 어머님, 이거 넣는 순서 있어요? 어, 있지. 뭐부터? 어, 참기름 넣고, 그 다음에 소고기 넣고, 볶다가 무 넣고, 그 다음에 무하고 밥하고 같이 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야채요. 네. 줄넷 Dá, 망셨네요. 하늘과 아laris 노릇 쌀기 뮤직비디오 소스 고기 마늘 양념장 소금 오징어 설탕 그릇 고춧가루 양념장 양념장 물 고춧가루 양념장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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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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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 아가이도 한 번 먹어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이도 입에는 맛을란지 모르겠다. 맛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가이도 한 번 먹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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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우리 아가이도 한 번 먹어visor. 우리 아가이도 맛있어서. 우리 아가이 lively. 백마늘 다닐면 김가루 계란물 계란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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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르지 양파 양파 그리고 냉동실에 면 소금 참기름 소금 양파 당근 파 절음 볶아 탁 마늘 패키지 마늘 사과 고치 간에 나가루를 세척 마침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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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아름다운 설탕 양파 냄비에 넣어서 양파 양파 밀가루 배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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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íd금 가추를 넣어둡 계란 고춧가루 단무지 고추냉이 당면 그릇에 쪼금 port 소금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양파 소금 고춧가루 흥삼이의 식구 안녕하세요. 흥삼이의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흥삼이 엄마입니다. 흥삼이 아빠입니다. 흥삼이 아빠 여자친구입니다. 오늘은 여기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명절 음식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어머니랑 가족들이 굉장히 아침부터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뭐 카메라밖에 안 들었지만 원래 명절 음식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한번 메모른탁찌개 식사 해 보시죠. 그래. 여러분들은 우승식에서 거치면 오징어 음, 갈비가 제자리 했네, 부드럽네. 한우랑 다르긴 다르다.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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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가이는 어떠냐? 엄청 부드럽네요. 응. 간은? 간도 맛있어요. 맛있어? 한국도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응, 빨리 먹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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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고. 맛있어? 뭐. 맛있어? 우유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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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국이 부담스러halt입니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김가루 고춧가루 콩나물 팀소스 There you go 훌륭한 간장 닭다리 역시 치킨이 대단하네요 치킨을€Net 치킨이 랩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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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랍랍 너무 맛있어 고추 시장 반죽이 소스와 후추 굴이 소스 마늘은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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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는 너무 맛있다 아삭한 식감 치즈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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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해먹고 더 맛있네요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너무 좀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명절 음식 매번 똑같고 매번 잘 되지만 오늘 유독 더 저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마워라 왜냐면 이거 제가 촬영하면서 중간중간에 전 이게 몇 개 주워 먹었잖아요 그때 느꼈어요 아 오늘 맛있다 응 그랬나 네 입에는 뭐 맛있는 거는 두 번째이고 우리 아가야는 어땠노? 저는 탕국을 살면서 두 번 먹었거든요 저번에 왔을 때 한 번이랑 2번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 그래? 네 여보야는? 저는 갈비 이거 옛날에 명절 때는 이거 소갈비 좀 생각도 못하는 갈비인데 그렇지 명절 때부터는 이제 이거 맛있는 거 살밥 그때는 이제 특히 추석에는 살밥 먹기 위해서 뭐 맨날 수수하기 전에는 그때는 이제 좀 이거 햇살을 올린다고 나락을 덜 말라는 배에 가지고 쪄가지고 찐살로 끓여서 이제 밥에 가지고 이제 차량을 먹는다 명절 날에요? 응 요즘은 이제 이게 살이 좀 빨리 나오더라고 추석 전에 햇살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거진 다 그랬다 우리 아가야도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그럼 그런 말씀 하실 거야 그래 옛날에는 참 그 시대는 잘 사는 사람은 한 20% 정도 되려나? 다 배고픈 시절이지 그때는 다 그래 이제 명절 때 되면 한꺼번에 많이 모아놓고 배탈을 낳고 배탈을 낳고 맞아 옛날에 배탈 많이 낳았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아 참다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런 생선 비싸잖아요 그리고 갈비랑 이런 것도 어렸을 때 많이 못 먹었었던 것 같은데 갈비랑 많이 못 먹었었던 생선은 많이 먹었다 봐 성선이 어릴 때만 해도 이거 소갈비는 좀 귀했지 귀했다 진짜 비싸서 못 사 먹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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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